안녕하세요 글로컬 뮤지컬 라이브 시즌3 디어파파 마이 파이어맨 팀의 작가 박민재 작곡가 공원식입니다 지난번에는 텍스트 위주로 먼저 제출했었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는 음악을 좀 더 많이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저도 초기에 제출했던 곡 버전들은 다 버리고 새롭게 곡을 두 번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아쉬움이 남는 점은 힙합을 적극적으로 차용하다 보니까 제가 신음악들을 지혜롭게 해결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많이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러웠었고요 그리고 제가 연극이랑 희곡만 쓰다 보니까 뮤지컬을 처음 써보게 됐는데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부분에서 큰 도움을 받았었고 그게 앞으로 저의 극작 생활에 있어서 앞으로도 큰 도움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장르가 뮤지컬인데 아직 뮤지컬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걸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멘토님들과 조언을 받아서 좀 더 어떤 부분을 제가 개발해야 돼 나갈지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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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